가격의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게 뭘까 비싼 회사죠 비싼 회사 계산해 보려면 가격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 원래 이제 1-9.8% 이렇게 계산해야죠 원래 그죠 1-2.8 1-1.34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계산해 진짜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생각해봐요 이 비싸다는 것은 할인되는 금액 자체가 적은게 비싼거죠 그럼 할인되는 금액이 뭐지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곱한 금액이 할인된 금액인데 이게 뭐야 곱셈 비교죠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비슷하잖아 뭐 이거 해봐야 뭐 7 정도 차이 나니까 2% 이렇게밖에 차이 안난다고 이게 몇 배야 비율로 따지면 2.8에서 9.8이면 3배가 넘죠 이거 얼마 이것도 2배가 넘잖아 당연히 이게 뭐야 가장 작아 그러니까 가장 비싼 거야 비가 가장 비싸거든 끝 2번 찍으면 돼 그래서 이거 푸는 건 10초 만에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거는 오래 걸리는데 이걸 모르면 해석하는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그냥 곱셈 비교야 문제는 그래서 그냥 2번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이런 게 나오면 혹시라도 찍는 방법을 알려 준 거예요